Q. 다음은, Q. 다음은, Q. 다음은 약간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의 세 번째 샷. Q. 다음은 Q. 다음은 올 시즌에 이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의 버디 성공률이 50% 였거든요. 지금은 태핀 버디 위치네요. 오늘 처음으로 박민지 선수의 날카로운 샷이 나왔습니다. 가장 밝은 표정으로 그린에 걸어오는 박민지의 모습이었는데요. 태핀 버디? 네. 2홀 연속 정말 날카로운 샷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주 선수입니다. 이제는 예열은 끝났다는 듯한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게 날카롭다 할만한 샷들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후반 들어서서 점점 샷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0점 조준이 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성공시키면 2홀 연속 버디. 네. 박민지가 선두하러 2타 차 공동 5위로 올라왔습니다. 박민지 파이팅! 박민지 파이팅! 박민지 파이팅! 박민지 파이팅! 박민지 파이팅! 박민지 파이팅!